자, 이거는 퀵뷰 이벤트 해도 될 것 같아요 누가 이길지, 누가 이길까 오늘 시간도 좀 늦었으니까 마지막에 누가 이길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얼량 짱짱 멋인 멋있는 방장 나르코, 덕후 맞춰주신 분들 초점을 통해서 10분께 퀵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뭐가 좀 볼까? 야! 아니, 누구 방송이야? 나르코 방송이야? 풍얼량 방송이야? 이거 너무하잖아, 없어요? 너네들 아무리 퀵뷰 10장밖에 안 돼 1200명 중에 겨우 10장이라고 너무하네, 진짜 실망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나르코, 들어와 내가 전혀 실력적으로 딸내지 않는다는 거 보여주세요 나르코네? 바로, 들어왔네 누르고 있는 거 봐 나르코 오케, 입감했어 야, 어디서 만날까? 건방진 녀석 이거 우리 일단은 서로 파밍하고 아 나 집이지 25 저기 있죠 25 차타고 25로, 파밍하고 25로 오세요 25면 북도 끝으로 오세요 오케? 됐고있냐, 나르코? 이놈인데 이놈 너한테 넣지, 나르코 5% 달게, 피 5% 달게 얘다, 얘 얘 몸에서 소리가 나 파라노, 파라노 얘야 얘 피 5% 달게 얘야 얘 얘 공격해, 얘 공격해 얘 아닌가? 피 5% 달게 호천이 형 왔네 가자 일단은 총 먹고 차 먹고 파밍해요 나르코님 25분 북도로 오시죠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뭐 운전, 솔직히 운전은 짬밥이 안 되는 사람이 운전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옆에 타는 거지 나르코님 뭐 잘해 아니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큰일났다 저기는 안되겠어 흐흐흐흐흐흐흐 아이씨 저 대신 누구야 이렇게 빨라 어어? 안되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나르코님 나르코 화이팅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이거 뭐 나르코는 또 뭐 아니야 아르코도 아니고 잘 모르는데 그냥 반대사람 응원했어 더러운 별풍선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래 사람이 더럽지 별풍선이 더럽냐 고마워요 맛있는 거 먹을게요 나르코 파이팅이래 투표 마감이요? 오케이 잠깐만 투표 마감좀 할게요 투표 역대 최고 2155명 29.2% 30% 못찍었네 너무하네 진짜 일단은 지금 나 총도 없고 차도 없고 파밍즈부터 해야겠다 나르코님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나 태우러와 25분 국도로 데려다줘 싸워야 되잖아 우리 나 총이랑 다 지급해줘 차랑 싸우러 가자 빨리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잘못 내렸어 농담입니다 장난 좀 쳐봤어요 당연히 파밍해서 가야지 기다려 형 금방 간다 파밍하고 금방 가 지금 위험하니까 아니 싸워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잘못 내려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어디야 여기 걸어서 갈 수 있네 걸어서 갈 수 있군요 이렇게 가면 걸어서 갈 수 이렇게 가면 난 죽는데 활이라도 만들고 가야되나 아니야 저쪽 가면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전에 죽으면 패배냐고 옥 오케이 어 아냐아냐 그렇게 하면 안되지 그럼 나 다 죽이러올거 아니야 나르코랑 나랑만 해야지 안 죽을거에요 그렇게 하면 가기 전에 날 죽여서 안돼 아 여기 집이 있을 때가 됐는데 뒤에 누가 쫓아온다 뭐야 나르콘인가 벌써 저게 뭐야 야르코야 아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스폰서지 오케이 우리 12구역이 승리할 것입니다 건방진 야르코 녀석 됐다 스폰서가 날 도왔어 좋아 차 정도는 있어야지 뭐 총은 없나 저쪽에서 파밍해야겠다 저쪽에서 파밍해야겠다 여기서 파밍해 근처에 총소리 납니다 역배충이라고 아이 누가 또 벌써 파밍했네 무기가 있어야 되다 가방 안돼 안돼 아무리 그래도 활은 안돼 활은 아니야 활은 아니야 하 더러운 PSD님 감사합니다 별풀선 뵐게 더럽다뇨 근데 별풀선은 잘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뿌잉뿌잉 아무것도 없네요 일단 활이라도 챙기자 활 안챙기죠 89명 튀어 안되 훅리 쓰고 먹어 잠깐만요 갈뻔했다 카아 여깄죠 아 뭐야 아이 벨트잖아 가방 있어요 지금 저기 목장으로 가자 목장으로 목장에 원래 외국사람들은 샷건 한 발씩 있거든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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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더러운 냄새가 난다 더러운 PSM의 냄새가 난다 좋지않아 요집가자 요집 전문 가방 먹었어요 걱정하지맞아 야아 야아 뭐야 아니 깜짝이야 뭐야 나 다 놔두고 가는절 알았어 다 뺐는데 부품 한정 어이없습니다 아 이거 뭐해 이거 안돼 권총 가지고는 안된다고 일단 권총이라도 챙겨 가방 큰 거 아닌가? 블랑크는? 잠깐만요 세밀한거 놓칠뻔했죠? 권총 안돼! 야르코는 권총을 이길 수가 없다고! 일단 혹시 모르니까 장전이라도 하자 아이 이놈의 활 괜히 들이쳐가지고 그냥 활만 나와 아니 총이 나와야 된다니까? 안되겠다 자 조심해 나르코가 잠복하고 있었어 아앗! 아 이상한데? 이거 이미 설계해 둔거 아니야 이거? 피어란 녀석 뭐 권총만 이렇게 많아 아 안돼 뭐 아무것도 없어 아 여기 좀 불사보인다 집이 좀 사네 봐봐 집에 파라소 있는데 흔하지 않죠 편의점도 아니고 그렇지 차고도 있고 좋아 컴퓨터도 있죠? 촌동렌데 누가 한번 쓸었는데 누가 한번 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남기고 왔나 그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나 와 싹 깨끗이 쓸었네 그냥 핥아먹었네 핥아먹었어 어? 국물까지 다 먹었네 와 어떻게 하나도 없을수가 있죠? 큰일났네 권총으로 싸울수밖에 권총으로도 이길수 있다는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르코님 야르코님 매국에다 매국 아 나 내 찬데 아이씨 일단 숙여 죽여서 파밍하죠 권총밖에 없어서 분명히 쟤 차가 있으니까 샷건이 아니라 권총이 있어서 지져 차 못가져가 근데 스파크가 있기 때문에 바깥치기하면 찌푸에다 끼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아 이쪽이잖아 어디간거야 갔지 차 없죠? 찌푸차 갔네 오케이 간거 맞나? 잠깐만요 이거 뭐지? 나잇 아 뭐야 블랙베리 그래 괜찮아 아 얘 말있어 흐흐흫 흐흐흫 아 또 권총이네 미쳐버리겠네 얘 죽었어 아 얘가 타고 가자 그냥 따른데 파밍하면 되지 나르코 이제부터 우리 붓는 겁니다 왜 안타져 비가 안 빼갖고 기름도 안가져갖네 오케 기름도 안가져갖네 오케 아 이거 칸이 못돼 차로부터 차로 차로 박아버리는데 거기로 오십쇼 25번 구역으로 덤비십쇼 덤비십쇼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덤비는 거예요 나르코님 오케이 어? 공짜? 공짜? 아니 차가 세대나 있다고? 그럴줄 알았죠 너무 뻔한 낚시죠 나르코인가 저거? 저거 나르코인가? 아까 그 차네 와 어 나 불탄다 불 아직 안 붙었죠 자 바꿔타야되는데 나르코다 가기전에 죽겠는데? 벌써 57명이야 아 잠깐만 여기 어디지? 일로 가야되 일로 일로 쭉 가야되 나르코다 거기 기다리고 계세요 25분동 갑니다 샤크 한 대만 맞아도 터져 잘못 맞으면 조심하자 차 갈아탈거 없나? 차에다 밴드를 넣고 수리요? 패치됐어요 패치된지 오래됐는데 다시 패치됨? 아니죠 야르코 야르코 근처에 있으면은 모스 부호를 보내라 야르코인지 아닌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싸워야될거 아니여 모스 부호를 보내라 빨리 30% 가사같아 만신창이 야르코님 남자답게 권총 싸움 어떻습니까? 차권 뭐 소총은 솔직히 뽀록이잖아 남자답게 권총 싸움 주먹 싸움이나 괜찮을 것 같은데 재미있을 것 같은데 차 밑에가 언덕이라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데 나 지금 일단 거의 다왔어 이미 잊히거든 여기서 근처에서 싸우면돼 파밀도 실력 아니에요 당연하죠 아르코들 죽은거 아닙니까? 근처에 모수부호도 없는데 저기있다 나르코에요? 나르코님이면 모수부호 나르코야? 여기 오는데 맞네 조총을 두드려 나 나 피 아 나 피 왜냐면 왜이렇게 피가 많이 달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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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흔들앨 안고ende 아 2알콜이구나 5 뭐 외국인 같이 2알콜이구나 2알콜 이번에 자동차 대결입니다 나누콘 자동차 부분에서 제가 이거 자동차 타고 자동차 타고 자동 자동차 싸움 하고싶은 애들은 25분 국도로 와라 내가 야르코 쓰러뜨리고 너네들 상대해줄다니까 알겠.. 아 5% 누구야! 어 야르코 바로 옆에 있는데? 야르코? 아 누가 5% 때렸어 짜증나 자동차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지 않나? 여기 경찰차 하나 있어 찌푸차가 나할라나? 대결할라면? 찌푸차가 나을거 같은데? 이따 가면서 바꾸지 뭐 나 왜 피.. 뭐야 피난다! 나 피나요! 저거 피나요 피 안보여.. 나 피나! 나 왜 피나? 어 나 피나 지금 나 피나 뭐야? 왜 피나? 아 잘못 내렸다 그러고 아 이거 피보다가 헉..클났는데? 저거 찌푸차 먹어야되는데? 아직 먹을 수 있어 저쪽 위쪽에 총파밍하는데 딱 한군데 있구요 나머지는 총이 하나도 없어서 어? 피 없어졌다 뭐지? 주먹에 뭐 달았나봐 뼈 맞았나? 차는 늦었고 총이나 파밍해 어디서더라 캠핑카? 야르코님 무효입니다 아 가기전에 우리의 사고를 당했어 무효야 무효 다른사람한테 죽었다니까? 아니 아니야 나르코는 지금 경찰차고 찌푸차 지금 지나가다 불의의 사고가 났어 지금 다시 한 번만 하자 어 한 번만 이거 아니잖아 이거 한 번만 하게 해줘 이거 진짜 불의의 사고에요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나르코님 저기 저 좀 태워주세요 아니 초보 초보님 있나? 누가 좀 태워줘 좀 아 처음엔 되게 위험하네 자동채는 듯처럼 안내 좀 자동채는 듯처럼 안내 좀 자동채는 듯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안내 좀 해주세요 구질구질해도 어쩔 수 없어 안내 좀 해주세요 구질구질해도 어쩔 수 없어 차정 구해줘 누가 누가 차정 구해줘 누가 차정 구해줘 사나이완이 하나 사나이완이 다른 사나이완이 문의사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